반갑습니다. 개념원리에서 RPM 강의를 하고 있는 신정환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쌤이랑 개념원리 RPM 수2 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RPM이라는 책은 일단은 우리 문제기본서, 문제서라는 거는 책을 펼쳐보면 실제로 문제가 엄청 많아요. 문제 위주로 이루어진 책이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를 엄청 많이 하는 게 중요한지,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개념 공부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 연습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유형 정리도 해보고, 시간 관리도 하면서 또 다시 다뤄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원리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개념원리라는 개념서가 있죠. 개념서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찐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서, RPM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면서 연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 많은 문제서들 중에서 RPM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싶냐면, 일단 책에도 써져 있는데 5천만부가 돌파되어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개념원리랑 RPM은 지금까지 해서 누적 판매부수가 5천만부 돌파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5천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금 현재 쌤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전국의 고등학교 수가 약 2,3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수는 약 140만 명이 넘는답니다. 얼마나 5천만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RPM이라는 책을 본 친구들이, 선배들이 정말 정말 많구나, 이 책이 그 정도로 많이 연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부를 누군가가 했다는 자체도 이 책이 연구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진짜 제대로 연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강사분들 해가지고 500명이 넘는 검토진이 열심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개념원리 수학연구소에서 시중 트렌드를 계속해서 반영을 해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나 문제집 구성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M을 기본서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책을 열어봤을 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개념 정리, 핵심 개념 정리라고 해가지고 개념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싹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RPM은 문제 유형, 유형서, 문제 위주의 책이긴 하지만 당연히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러한 개념들은 무조건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라는 의도로 이렇게 짧게 짧게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 플러스 해가지고 오른쪽에 세세하게 조금씩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꼼꼼하게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IMSTV 개념원리 공식 인강 사이트에서 이제 쌤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에서 이걸 이제 칸마다 잘라가지고 설명을 꼭 하고서는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이 설명을 할 때 개념 위주의 책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는 설명을 못하지만, 최대한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녹여낼 수 있는 말은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라고 해가지고, 개념들을 알고 기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의에서도 모든 문제들을 빠짐없이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한 문제들도 풀어주면서, 이게 어떤 개념이 쓰인 건지 살살 녹여서 얘기를 할 거고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난 진짜 100%야. 난 이거 무조건 100% 맞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라면은 무조건 여기 푸는 데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다 천천히 풀어보면서 제대로 내가 개념 알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 익히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구성은 유형 익히기입니다. 유형 익히기라는 거는 개념 원리의 RPM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유형별로 정돈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형마다, 유형마다 이렇게 필요한 개념과 또는 그 유형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흐름으로 풀어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밑에 대표 문제를 비롯해서 상, 중, 하, 중,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문제별로 레벨별로 다루게 될 거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강조를 하자면,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시작을 했으면, 문제 풀 때는 그 문제만 보셔야 돼요. 문제 풀다가 뭔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쉽게 위로 눈을 돌리는 친구들이 사실 많은데, 그런 습관을 일단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다가 위에 보고 공식 뺏겨서 쓰면, 그거는 사실 컨닝이나 마찬가지니까, 일단은 그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내용은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 달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얘가 방해되면 문제 풀 때는 가리고 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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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조금씩 보시는 거야. 조금 보다가 안 되면 이제 뭐 해설을 볼 수도 있겠죠? 해설을 볼 때도 조금씩만 보세요. 조금씩만, 조금씩만. 힌트를 조금씩만 얻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안 돼서 강의를 듣게 된다면, 강의를 들을 때도 센 말은 조금만 들어봐야지, 조금만 힌트를 얻었어. 그러면 멈추고 내가 해보고,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성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인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들부터 서수령 주관식 문제, 그리고 킬러 문제들까지 수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모든 것 차단하고서는 테스트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시간 관리까지 하면서. 그리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해설을 위한 강의 같은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자기 걸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이 책을 마무리를 하면 분명히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왜 RPM이라는 책이 문제서, 유형서에 해당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쌤은 IMSTV에서 개념을 공식 인강 사이트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IMSTV.com으로 오시면 됩니다.